나나랜드 대망의 첫 팀이예요. 박수 아버지 시원했습니다. 나나랜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? 남의 눈치 보지 않고. 아이고. 부잉 부잉. 와우. 치명 탁 탁 탁. 내가 하고 싶은 거. 개그 이후에 이거 했을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요. 국가기술 자격증 이상증. 아이고. 세상에. 내가 좋아하는 거. 네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구나. 아. 기분 완전 좋아요. 근쭉한 거 좋아하거든요. 내가 원하는 맛. 고통스러운데. 뭔가 즐기게 되는. 되게 잘 바른다. 진짜 잘 바른다. 오. 안고 싶어요. 나 안녕하세요. 이 친구! 감사합니다.